북한에서 청년절이라고 부르는 기념일이 얼마 전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떠들썩한 행사가 열렸다는데, 북한 당국이 이런 기념 행사를 치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유찬 기자입니다. 이른바 북한의 청년절이었던 지난달 28일, 북한 전역에선 체육대회와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노동당 고위급 간부들은 학교와 일터 등을 찾아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축제 분위기 같지만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건 희생입니다. 세계 곳곳의 청년들이 개인의 영달을 추구할 때, 고생을 낙으로 여기며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한 건 북한 청년들뿐이라면서 당 구상 실현에 청춘을 바치라고 강조합니다. 실제 북한은 청년들을 농촌이나 탕관 같은 고된 현장에 투입해 노동력으로 활용하는데 그들이 자원한 거라며 탄원했다고 포장합니다. 최근엔 압록강 수해 지역 복구 작업에 청년들을 대거 동원했고, 평양에 대규모 건설을 도맡은 것도 북한 전역에서 불러모은 10만 명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자원이라고 할 수 없는, 다들 나가는데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고, 힘을 제일 잘 쓰는 거는 청년들이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던 대학생들도 군설로 내보내기도 하고, 군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군사적 위기감이 커질 때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입대, 재입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대적관을 키우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최근엔 저조한 출산률 등을 의식한 듯, 노력 동원 현장에서 결혼한 청년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이들의 사상 이완 문제는 북한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을 제정해 청년들의 통제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사상 무장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유찬입니다.